자,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 먹는 사태와 스지가 들어가는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스지, 도간이 150g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롱사태가 100g씩 두 팩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를 가운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팽이버섯, 부추, 숯갓, 사태붕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밀키트 안에 육수가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말고 국물에 담가서 끓여 드셔도 되고 육수를 따로 준비해서 이 위에 부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다소 질기게 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질겨요. 다소 질기게 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질겨요. 자, 사태라. 우와... 자, 스지. 동봉되어 있는 소스가 참소스라 그런지 약간 달긴 하네요 그리고 수지전골 밀키트 안에 낙지 젓갈이 들어있더라구요 너무 쫀득해 이 먹었을 때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뭔가 계속 먹고 싶은 맛 씹고 싶은 맛 되게 고소하고 제가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수지전골에는 왕갈비도 들어가는데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ive까봐요 그중에 한 번 더 먹으면 좀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되었어요 이 음식은 이 음식은 이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먹어봅시다 한입 먹어봅시다 한입 먹어봅시다 한입 먹어봅시다 한입 먹어봅시다 한입 먹어봅시다 3개의 팽이버섯 nostra 한입 볶은 양파리턴 1라인 물 뜨거운 계란 변하 English 아주 a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